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봉이입니다 자 오늘 할 제가 뷰티 방송은요 중국에서 지금 유행한다는 이걸 하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만들어서 나갈 수는 없는데 셀프 사진이라든가 뭐 옆에 이런거를 하면은 괜찮을듯 입니다 자 재료 말씀해 드릴게요 목포회장님 어서오세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세린 밀가루 그 다음에 저는 비비크림이 없어서 샘플 비비크림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요걸 준비해 봤구요 제가 오늘 할 것은 좀 한 세가지 모양의 코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코 모양을 코가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한번 코가 여기가 내가 눈이 튀어나와서 여기가 낮아요 저는 이거 과하지 않고 코를 성형을 하긴 했는데 과하지 않게 해가지고 콧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래서 요 이마랑 같이 이렇게 약간 볼루 볼루수리미리하게 요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요기 좀 이렇게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바세린을 바세린을 내 옆에를 보여줄게 먼저 옆이에요 찰칵 찍었다 치고 편집을 하면은 되겠죠 바세린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바세린을 바세린을 이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밀가루를 밀가루를 양을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밀가루를 밀가루를 너무 많나 밀가루를 너무 많이 하면은 밀가루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거 된대요 잘 부서진대요 자 이거는 하나 비비크림 먼저 섞어야되나 이렇게 먼저 밀가루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밀가루를 밀가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나 오 살색이 되고 있어요 살색이 되고 있죠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살색이 되고 있죠 여러분 남자친구가 어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자기야 자기야 나 코 성향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시뮬레이션으로 저렴하게 3D로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좀 더 섞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더 섞어야 되나 더 섞어 볼게요 더 반죽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야 코 성형 해줄게 내가 하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찐덕거리는데 너무 찐덕거리는데 밀가루를 좀 더 넣을게요 그리고 헤어진다고 반죽이 돼서 여러분 추천 한번 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번 씩 눌러주세요 더 넣을게요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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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크림을 더 넣어야 되나 어 이제 좀 된 것 같다 여러분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섞어야 될 것 같애 밀가루를 좀 더 넣어야 되겠구만 이게 너무 다 달라붙어서 밀가루를 밀가루를 더 넣어야 돼 밀가루를 넣어서 밀가루를 넣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다 했네? 밀가루 추가 투입 밀가루 오 좀 된 것 같다 흐흐흐흐 색깔이 맞나? 내 살색깔이 맞는 것 같애 자아 여러분 완성이 돼 밀가루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애요 아까는 너무 적어서 한 요정도 이상한거 상상하지 말고 자 요렇게 딱 자 일단은 여러분 티존에다가 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좀 닦아내고 이게 심하게 찐덕거리기 때문에 티존 티존 자 일단 요기 콧대를 콧대를 좀 만들어줄게요 피존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뚱뚱뚱 이 정도 놔두고 놔두고 시켜berty 깐 아까 patient gr 대KK 그면서 티존에다가 가 곧 배 손 이유 french 지냉 어렵다 막 어떻게 오토포커스 꺼 꺼달라구요? 알았어 그래서 살에다가 이렇게 퍼지게 해야되요 왜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발라줘야되거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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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비야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술집니다 보조 이 GPA잖아? 이게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아이고 22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거에요 쿠션이나 여러분 어때? 코가 일자가 됐죠? 여러분 코가 일자가 됐어 됐죠? 자꾸 만지면 안되고 경계선이 없어지기 이렇게 ㅇㅈㅈ 엄마 왜 비율이 왜 실패야 실패야? 뭐가 많이 들어갔어? 밀가루가 많이 들어갔나? 자 코를 아니야 이거 딴딴하면은 너무 물고 아니 너무 그러면 밀가루 많이 들어가면은 골칫하게 한다고 정말 이거 꼭 그거 같다 기생수 그냥 좀 더 잘 모르겠어 그냥 잘 먹으면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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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끝이 버선코가 돼야 되는데 버선코 여드름 났는데 버선코를 만들기 위해서 버선코를 만들기 위해서 잘 되고 있어 버선코를 만들기 위해서 하하하하 헬로우 이마를 좀 볼록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이마를 좀 볼록하게 해볼까요? 이마를 볼록하게 해보겠습니다 웃지마 알았어 안 웃을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라고요? 누구 닮았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이걸로 팔자도 없앨 수 있어요 너무 잘됐는데 여러분 이게 완성된게 아니라니깐 그러네 고도의 손깨술이 필요해요 조각하듯이 조각하듯이 나는 조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멀리서 봐봐 이마가 좀 모잘러지 이마를 좀 해볼게요 나는 미켈란젤로다 이마를 뽕실이 뽕실뽕실 아빠님 부러워요? 아빠님 부럽습니까? 자 아니 이거 코 크려고 내가 지금 하는거리니까 코가 크게 하려고 내가 한거에요 이마를 같이 연결해 두겠습니다 고도의 손기술 고도의 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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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러우면 말로 해요 솔직히 부럽죠? 나는 성형 악구정동에서 했다 악구정동에서 했다 이마봐 이럴수가 이마가 뽕실해졌어요 뽕 이마가 뽕 이마가 뽕실해졌네요 이마가 아주 뽕실해졌네요 어머 이마가 뽕 여러분 추천 한번씩 해deal 도Que 아unta 사람 생각 그걸 그리 oue 어머 내 동그란 이마 얘가 모자른 것 같아 모자른 데는 모자른 데는 모자른 데는 모자른 데는 모자른 데는 모자른 데는 웬만큼 다 됐잖아요 그쵸 다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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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이상하지 다 이상하다고 다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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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ja 다 ellos 아 자 쿠션을 발라볼게요 쿠션을 경계선을 없애기 위해서 코를 비비크림으로 발라내야되 비비크림을 고구마 먹은 것 같다고요? 녀석 이 녀석은 없습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띠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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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사람도 진짜 한대 어 이걸로 하니까 평편해지네 오 이걸로 하니까 평편해져 오 매끈해져 이걸로 다지는구나 이거 안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마요네즈 고추냉이를 구워주면 치즈가 많이miyor 소에 유부초밥? 여긴 띄워야 돼 홍조가 바로 나타난다 여긴 띄워야 돼 여긴 띄워야 돼 여긴 띄워야 돼 여긴 띄워야 돼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졌잖아 솔직히 이거는 있잖아 밖에 나가서 어우 나 이 코 모양이 이상하네 바로 고칠 수가 있잖아 자기 코를 티 나지 수시로 바꿔 수시로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 수시로 어우 비니 앤니 고마워요 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 저기 밖에 나가면 나 좀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어 코를 근데 코가 자꾸 쳐져요 코가 자꾸 앞으로 쏠려 신현중 코가 되고 있어 앞에가 무거운가 봐 봐봐 들어야 돼 들자 무거운가 봐 이렇게 해놓잖아요 뭣 먹으세요? 내가 머리 너무 하얘서 그래 자, 장군님 어섭하세요 저,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각각맨이라고? 으이씨 내가 화장을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코가 이따만시 합니다 이따만시 나 이거 샀다 에보니 펜슬 피디님한테 혼나는거 아냐 멀리서 봐봐 멀리서 멀리서 봐봐요 멀리서 봐봐요 어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에보니 입니다 아아악 예아 저우 저는 자꾸 코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구요 자꾸 숨이 막힙니다 흘러내려 흘러내려 아아악 내꺼 내가 입술을 입술을 좀 크게 그려봐야 되겠어 입술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외국 여자들은 입술이 두껍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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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아까 쥐 쥐 잡아먹었어요 쥐 잡아먹었어요 저 한국에 온지 3일 됐습니다 코가 자꾸 앞으로 내려앉아요 에봉이 병원에서 성형수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코가 앞으로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마봐 이마 짱이지 코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꾸 앞으로 쏠려 코를 들고 다녀야돼 색이 잘 안맞아 어? 왜? 여러분 턱 있으면 턱도 해볼텐데 턱 뭐 질러서 안나왔다 아 아파 아유 산호동님 두개 팬가입 팬가입 더 세게 나오는걸? 산호동님 고마요 되게 세졌어 코가 커지니까 방구가 아니에요 의자 소리에요 어? 아유 추천 고매스미래 야 나는 방구 끼면 방구 끼면은 방구 끼따 말하지 저 조그만 기타는 못치고 큰 기타는 좀 칠 수 있어 민하짱님 어서오세요 어 코가 자꾸 앞으로 쏠려 이제 떼라구요? 알았어요 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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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자 그럼 인증샷 됐쓫 으아아아 아우아 어 흐 어 으으으으으으으으 섭hard 어머 내 코가 날라갔냐? 내 코 어쩔? 내 코가 이만했어? 너나 쪼꼼해진 것 같애 코가 납작해진 것 같애 어? 어? 어머 나 코 진짜 낫네 바보같애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 그런게 어딨어? 뭐 코가 납작해진 것 같애 아 아퍼 아 아퍼 아 아퍼 아 아퍼 시청자 삼겹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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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띄었어 아 김차님 아니 웃으셨어요?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슈 고맙습니다 어 닦을거야 아유 그리고 행복님 고맙습니다 여러분한테 어 재미주려고 한건지 이렇게 하라고 한건 아니니까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뭐 여러가지 어떤거에요 건빵님 입술 색깔은 이거에요 이거 별로 안예쁜데 이거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일 내일은 좀 일찍 올게요 내일 좀 일찍 와서 코 성형 끝났어요 아까 아까 했는데 끝났습니다 제가 먹방 리방 해드릴테니까 오늘은 생방 여기까지입니다 인증샷 인증샷 여러분 그리고 제가 홈피에다가 공지에 그 제가 그 만드는거 보셨어요 공지 제 공지 보면은 립스틱 립밤 섀도우 3명 증정한다고 써 놨잖아요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요렇게 제가 그 때 제가 그 랜덤박스라는걸 15,000원 주고 했거든요 근데 요 세가지가 왔는데 저한테 필요없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요건 틴트밤 립스틱 그 다음에 섀도우 요거 3개인데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골라서 공지로 뽑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직접 찍은 거에요 이거는 제 손가락 아쉽죠? 어우 입술 되게 이쁘지? 나도 저런 입술이고 싶다 아이 김차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맙구요 댓글은 내일까지 내일 거기 다 설명 써있거든요 굿솔님 아유 연구소님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구요 제가 제가 녹화방송 먹방 틀어드릴게요 안녕 먹방은 내일 할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